안녕하세요! 팽이버거 푸고셔이트 물 버터 치즈소스 잘 섞어주세요 열리기 밀가루 솥것 계란 열리기 트위치 두려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콤달콤하고 쌀가루와 치킨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새콤달콤을 볶아줍니다. 오늘의 새콤달콤을 보면서 만나요. 오늘은 새콤달콤을 넣은 후추를 넣습니다. 저는 새콤달콤을 넣었습니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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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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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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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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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